탭력, 이분들꺼 먹튀할 것 같구요. 그럼 그거 언제까지 할거요? 한번 아래로 계속 뿌게뿌게. 아, 이게... 아닌데? 야, 이제 보니까 이거 돈 있으면 이걸로 광물 이렇게 캐나기가 빠르겠네? 그러게요? 돈이 없어서 문제지. 그러게요. 아, 100개 아래로 쓸껄. 지프게너 쓰지 말껄. 엉망침창박살라. 제가 아이디 기억한 다음에 한 번에 쫙 줄거에요. 오... 그, 받는만 모르시면... 저기 뭐지? 제가 알기로는 저기 써있네요. 받는 거 다 아실거에요. 오, 예! 하하, 그 와중에. 난 또 죽었다, 그 와중에. 네, 저는 테라리아 여기까지 할거고. 뭐죠? 응? 아, 근데 저도 3를 처음 하는 거라서. 뭘 3를 처음 해? 마인스크롤 3. 음... 네, 이거 모드에요. 이거 제가... 나도 할 모드 찾아놨는데. 됐다. 나도 테라리아 여기까지 해야겠다. 자... 오답니다. 지금... 갑니다. 감사합니다.